여러분 그 이솝 우아 아시죠?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처음에 타고 갔어요.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. 어지 저런 불효막심한 놈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요. 그랬더니 또 욕을 해요. 뭐라고 욕합니까? 저게 애비야 저게? 어린애를 걸리고 지가 타고 가네?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둘 다 안 타고 그냥 당나귀를 걸려서 갔는데 또 욕을 해요. 저리석은 거 저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이걸 메고 가다가 이제 그 무슨 강물인지 시냇물인지 당나귀를 떨어뜨렸다.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어제 새벽에 저에게 왔어요. 제가 어제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요. 각각의 비난하고 조언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옳은 거예요.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아버지에게 당진이 효심을 발휘해서 아버지에게 양보하는 시각으로 보면 애가 타고 있는 게 그게 옳지 않은 그게 잘못된 지적이라 말하기 어려워요. 아버지가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안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게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놀라운 건요. 다 옳은 이야기로 비난하고 지적했는데 결과는 그래서 당나귀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. 이게 목회예요.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.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, 틀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다 옳은 얘기예요.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게 잘못된 상상 얘기죠. 분당륙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고민으로 찾아온 거예요. 그 이솝우화도 생각나고 억장이 무너져 저한테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하는 목사님도 떠오르고 장노님도 떠오르고 하는데 사안사안은 서로서로가 다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당나귀는 물에 빠지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피해할 수 있느냐 했더니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.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에서 계시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 믿으면 안 돼요. 치우치는 게 인간이에요. 나 지금 분명히 지금 앞을 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눈두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의 감각이에요. 난 믿으면 안 돼요.